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마켓세븐 시간입니다. 전날 강했던 테마와 요새 핫한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장 주요 전략 포인트까지 모두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손지웅 차장과 함께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손지웅 차장과 함께하는 마켓세븐 세 가지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해상원임 상승과 고환율, 그리고 중국 봉쇄 해제 기대감 등의 다양한 호재 속에 어제 해운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항공, 자동차, 통신, 건설 등 다양한 기업들이 앞다퉈 UAM 시장에 진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제도 마련 등에 나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도심 하늘길을 향한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어제 한미 금융시장과 코인 시장이 숨죽여 주목하는 분위기였죠. 전년 동월보다 8.3% 급등했지만 전월보다는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 해운, 운이 좋은 걸까라는 것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해운주가 강한 상승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다행인 것으로도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환율 상승의 대표 수혜주가 해운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아무도 이렇게까지 환율이 오를지는 상상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해운주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해운주 같은 경우는 결제를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율 상승의 수혜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BDI라고 부르는 권화물성 운임 지수가 있는데 BDI 지수가 2831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이고 1월에는 13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게 단기에 한 2배 정도 지수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해운이나 페노션 등 벌크선 관련 중심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경고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페노션이 주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후장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오후장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운주 내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은 희비가 엇갈렸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벌크선 운임 지수, 아까 말씀드렸던 B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월에 바닥을 찍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라고 컨테이너선 지수로 보는 지수가 있는데 1월부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BDI 같은 경우는 벌크선인데 벌크선 같은 경우는 철광석, 석탄, 곡물 등 크게 벌크로 갖고 오는 원자재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에 물품들을 실어서 오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들이 섞여서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이 운임 지수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최근에 상하이가 봉쇄를 하면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가 상하이 주변에 굉장히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운임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벌크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커머디티,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러시아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할 수 없으니까 호주나 이런 대체, 국가를 계속 찾으면서 지금 운임이 굉장히 오르는 상황입니다. 네, 이 내에서도 정말 이 섹터 내에서도 관련주들이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점이 정말 투자 포인트가 우리가 주식시장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주식이 생명이다, 라고 생물이다 하는 것처럼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온주 이야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UAM 관련해서 한번 요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이야기가 크게 나오지는 않다가 요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화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항공, 자동차, 통신, 건설 등 다양한 기업들이 앞다퉈서 UAM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UAM이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굉장히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관련주 주가가 별로 안 좋거든요, 최근에. 일단 UAM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UAM이란 것은 얼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또는 에어 택시라고 불립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서울과 같은 도심 지역에 굉장히 차량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체가 없는 하늘 위로 에어 택시를 통해 이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AM의 핵심 같은 경우는 EVTOL이라는 전기 수직 이착륙기인데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서 특별히 활주로가 필요 없고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터리만 충전을 하면 기존 기름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지금 자동차보다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지금 차량 쪽에서도 사실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차량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자율 비행, 무인비행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심 항공 교통 요새 떠오르는 화두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살짝 무서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UAM과 관련해서 국내외 기업이나 해외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좀 빠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전반적으로 UAM 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비 에비에이션, 아처 에비에이션, 오버에어 등의 회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가 릴리움이라는 회사가 유명한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회사들은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 이고 UAM 플랫폼을 또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는 헬기를 위주로 미국이나 유럽 주요 도심에서 헬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UAM 허가가 본격화될 시에는 헬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기로 다 대체를 해서 UAM 플랫폼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오버에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오버에어 사의 지분을 일부 인수를 해가지고 UAM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자체 UAM 그룹인 슈퍼널이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선업군에서 뛰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차 역시 지금 선두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동통신사도 확실하게 지금 또 선점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무궁무진한 시장, 미래 먹거리 시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모두가 기다린 CPI라는 것으로 마지막 키워드 준비해봤는데요. 어제 글로벌 증시가 모두 이 지수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예의주시하면서 혼조세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 동기보다는, 전년 동월보다는 급등을 했지만 전월보다는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미국 4월 근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동기 대비해서는 0.6% 증가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전월 동기 대비해서 0.4%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컨센서스를 좀 상회한, 좀 부담스러운 사실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3월 대비해서 유가나 중고차 가격은 하락했지만 시장 기대보다는 하락률이 크진 않았던 것 같고요. 반면에 가스나 주거비, 교통비용 등이 상승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인플레이션의 픽아웃 그림이 사실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전일 중국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이 지수 역시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CPI 데이터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일부 있었는데 예상과 같이 데이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게 보시면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사실 금리 인상으로 누를 수 있는 요인이 당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언급드렸던 교통비나 가스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 일상생활에 연관되어 있는 비용이다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황은 쉽게 억누를 수 있는 도구가 없지 않냐라고 지금 연준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장 어제는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5월달 같은 경우는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등 커머리티 가격이 4월 대비 높다는 점이 또 다소 지금 부담되는 구간입니다. 아직은 인플레이션 픽아웃을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고요. 오늘 밤에는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모두가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고점인가 하느냐에 따른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지수 역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마켓세븐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손지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